안녕하세요 컴퓨터 저렴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주제는 그겁니다 나의 컴퓨터 사양 확인 방법 그리고 오버클럭을 하고 난 뒤에 안정화 작업하는 방법 두가지 알려드릴까요 첫번째 것은 매우 간단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두번째 것은 제가 오버클럭 작업 방법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실제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올렸기 때문에 안정화 안하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요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거에요 두번째 것은 좀 심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선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할텐데요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려고요 우선 내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www.cpuid.com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되요 이 다운받는 사이트 링크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남겨드릴테고요 그 사이트를 제가 링크 남겨준대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뜰거에요 여기서 CPUG라 적혀있는 요 항목에서 윈도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요 셋업 잉글리시 버전을 다운받으시고 실행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실행하시면 요 프로그램 딱 나올거에요 차례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CPU CPU 항목에는 내가 쓰는 CPU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IG7 9700K를 쓰고 있고요 뭐 이 CPU 열 설계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소켓이라든지 지금 적용되는 전압 아니면 클럭 코어, 스레드, 숫자 이런게 싹 다 나와요 대부분의 정보가 다 표시되요 여튼 이거 보면은 CPU는 어떤걸 쓰는지 확인할 수 있을거고요 캐시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셔도 돼요 CPU 캐시가 뭐 용량이 얼만지에 대해서 나오는건데 필요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누르시면은 메뉴에는 이제 이 메인보드 만든 회사고요 그 밑에 있게 모델 넘버에요 Z390E 스트림4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거에요 요 두개만 보셔도 내가 어떤 메인보드 쓰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거고요 메모리를 누르시면은 내가 쓰고 있는 총 메모리 용량 그리고 메모리 타입 DDR4 메모리가 여기서 쓰이고 있죠 16기가를 쓰고 있어요 저는 채널은 듀얼 채널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클럭도 나오거든요 1850이라 적혀있는데 요 곱하기 2하면은 실제로 쓰고 있는 메모리 클럭이에요 저같은 경우는 4700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렇게 보시면은 메모리 용량을 알 수가 있을겁니다 근데 메모리 용량만 알아서는 안됐잖아요 어떤 회사 제품인지도 궁금하실텐데 이거 SPD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메모리 꼽혀있는 슬러스를 클릭하면은 이 메모리 회사나 종류까지 나와요 저는 G스킬 메모리 사용하고 있고요 이 메모리의 파트 넘버는 그러니까 모델 넘버죠 F4-3200C에요 요거 두 개만 보시면 어떤 메모리 사용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항목 그래픽 항목을 누르면은 위에 모델명이 나오죠 제가 특정인은 라데온 RX 570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스 거고요 이 아수스 RX 570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4기가 버전이 있고 8기가 버전인데 요거 메모리를 보시면 저는 4기가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도 어떤거 사용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만 확인하면은 나의 컴퓨터 사용은 대부분 다 확인된겁니다 그럼 모르는건 뭐냐 사용하시는 뭐 SSD가 어떤 회사 건지를 모르실테고 파워를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뜯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어요 대략적이나마 이런식으로 사양을 알려주시면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중고로 파실때 내 부품을 확인하는거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거에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이거를 먼저 알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브클럭 안정화 작업을 할 때 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브클럭 안정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 사이트에서 HW 모니터 요걸 받으셔야 돼요 요 마찬가지에요 잉글리시 버전 받으셔서 실행하시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제가 실행이 되는데 요 화면에 딱 나옵니다 요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되자면 첫번째거는 CPU 전압을 알려주는거에요 맥스 값하고 민값하고 다 나오거든요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PU 전암부나 메인보드 전암부 같은거 온도가 체크가 되는데요 이거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시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거는 이제 CPU 코어 간의 온도를 보여야 돼요 이 온도가 98도를 넘어가면 거의 스톡틀링이 걸립니다 그래서 맥스 값이 98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거고요 뭐 CPU가 쓰는 전력량도 나오고 CPU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쓰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표기가 되고요 그 CPU의 클럭도 나와요 이 CPU의 클럭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스톡틀링이 걸리면은 이 CPU 클럭이 저하가 될거에요 민값이 뭐 뒤에 가장 뒷자리가 몇개 뭐 1,2,3,4 이렇게 주는거는 괜찮아요 근데 100단위나 1000단위가 줄어드는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 CPU 클럭이 스톡틀링 때문에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오버클럭 할 때 전력관리 기술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데도 떨어지면 스톡틀링이고요 계속 실행이 되고 있을때 안 떨어진다면은 부스터 클럭이 최대한 유지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오버클럭에 이상이 없는겁니다 요거는 민값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밑에 뭐 그래픽 카드 온도라던지 SSD 온도 뭐 램 온도도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밑에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요거를 일단 띄워두시고요 저는 오버클럭 안정할 때 보통 세가지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리얼벤치 프라임 링스 등을 사용해요 요 컴퓨터에는 지금 최신 버전이 안 깔렸기도 하는데 일단 프라임부터 설명해드릴게요 프라임을 실행하면은 요 화면에 나와요 여기서 블렌드 8 그냥 5K 누르면은 9700K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8개의 창이 나오고요 8코짜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녹색으로 떠있는 요것들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 그 CPU는 오류가 생긴거에요 그러면 오버클럭 실패이기 때문에 클럭을 낮추거나 전압을 좀 더 줘야 되고요 프라임 95는 이 상태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켜놓고 자요 프라임 95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은 부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사용하거든요 어떤걸 쓰냐면은 어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네벤치는 마찬가지로 부하를 크게 안주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리얼벤치나 아니면 링스를 또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리얼벤치를 실행해보면 실행해보면 요런 화면에 나와요 리얼벤치 처음에는 이거 벤치마크로 되어있을텐데 벤치마크를 돌리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로 누르시고요 여기서 시간을 설정해주셔야 돼요 보통 1시간정도 전 돌립니다 그리고 사용할 램 램을 몇기가 있을거냐 물어볼텐데 저는 16기가 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8기가 정도 돼요 왜냐하면 램에 최대치치를 찍어두면은 이거 돌아가다가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뭐 제대로 안둘기도 하구요 16기가 하면 8기가 돌리시면 되고요 32개 쓰고 있다면 16기가 누르시면 되고 8개 쓰고 있다면 4기가 눌러서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1시간 동안 자기가 테스트를 해요 이 테스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했으면은 어느정도 이제 부하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값에서 전압을 CPU 전압을 한 스텝이나 두 스텝 정도 더 주고 그냥 실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돌리고 왔는데 하나 더 돌리는게 있거든요 지금 앞에 두가지는 AMD나 인텔이나 공용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쓰시면 되는데 링스라는게 있어요 이게 링스인데 이거는 AMD용 인텔용 따로 있습니다 다운받는 사이트는 마찬가지로 링크로 남겨둘텐데요 딴거는 사이트가 전부 다 공식 홈페이지에요 이 리얼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들어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리얼벤치 누르면 받아쓰실 수 있고요 이거 뭐 CPU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식 홈페이지 때문에 전혀 바이러스 없는 무료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받아쓰시면 되는데 링스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는게 공식 홈페이지보다 이분이 올리신거 그대로 다운받는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다른 설정을 해야되는게 있거든요 그리고 버전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올리신게 가장 최신 버전이구요 0.93 같은 경우에는 8000대 CPU 돌릴때 쓰시면 되구요 인텔용 그리고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9000대 CPU 9000대 CPU는 부하가 높으면 온도가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레거시로 많이 돌려요 네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AMD는 AMD 에디션이 따로 쓰니까 요거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분이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팁같은걸 자세하게 올려뒀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돼요 참고로 메모리에는 메모리 테스트를 따로 해야되요 테스트 맘5라는걸 받으셔서 일단 저는 오늘은 CPU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구요 다운받아서 실행을 시키면 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사투리말고 어떻게 말해야되는지 모르겠는데 메모리 크기가 내가 16기가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용가능한 최대 메모리 양이 13기가잖아요 대략적이나 11기가정도 약간의 여유폭을 주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돌다가 멈추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하드웨어 모니터가 멈춘다던지 제대로 확인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CPU 지휘가 멈춘다던지 약간의 1,2기가정도 여유공간을 주시고 메모리 사이즈를 쟁여주세요 실행은 10바퀴 혹은 20바퀴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은 뭐 지롭이랑 여기 잔차값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참고로 지롭값은 아니면 잔차수치는 쓰시는 테스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야 되고요 일정하게 나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이분은 타임이 오래걸린다던지 아니면 뭐 지롭값이 낮네 이러신 분인데 그 링스 버전이나 혹은 그 오버클럭 환경 아니면 똑같은 CPU를 쓰더라도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 스피드는 용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남하고 내가 똑같지 않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실행시키고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클럭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고 민값이 최대치가 유지가 됐는지 온도가 98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네 이 프로그램 3개를 통과하면 일반적으로 저는 안정화 작업이 어느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프로그램 테스트를 이상없이 통과했을 뿐이지 딴 데서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CPU전압을 0.01이나 0.01을 더 주고 실사를 합니다 만약에 손님꺼 같으면은 제가 0.0이나 0.04를 더 주고 실사를 시켜요 손님꺼 오류가 나면은 짜증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주는 편이고요 여유전압을 좀 더 주는 편이에요 모든 설정을 다 하고 이거 전압까지 더 주고 쓰는데도 혹시나 이 프로그램 돌릴 동안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뜨거나 아니면 블루스크린 뜨거나 이거는 전부 오브클럭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지금 쓰시는 CPU가 그 값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클럭을 낮추시거나 아니면은 전압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명심하시고 쓰시면 좋고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텔 CPU는 1.35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45까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텔 공식 답변으로는요 근데 9000 시리즈는 2열이나 3열 날리 쓰더라도 1.35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전압은 이 이하로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1.4까지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1.4 초반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1.4 뭐 2 3까지는 괜찮다는 생각해요 이것도 놓고 쓰시면 되고요 얘도 1.45를 넘기지 않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실 때 전압은 이 밑으로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걸 통과를 못한다면은 클럭을 낮추세요 이 전압을 올리지 마시고 이거 이상을 올리지 마시고 클럭을 낮추고 쓰시면 됩니다 안정화 작업은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프로그램 더 있고 몇 가지 팁이 더 있고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유저가 간단히 확인하는 거를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리플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받는 거는 리플 란에 보시면 링크를 다 남겨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바이러스 없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끝냈고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운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